화산 섬이 간직한 최고의 비경을 찾아 피코두 아리에이루로 갑니다. 저의 두 발로 마데이라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동반자도 초빙했습니다. 조원,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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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의 첫번째가. 우리의 첫번째가. 우리의 첫번째가. 우리의 첫번째가. 우리의 첫번째가. 그럼요. 그럼요. 너무. 산과 산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3시, 3시30분. 각각의 몸이. 우리의 첫번째가. 우리의 첫번째가. 우리의 첫번째가. 특이하게도 출발지가 피코두 아리에이루 정상인데요. 해발 1818미터에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산 너머 산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능선을 따라 걷다보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요. 돌계단까지 있어 걷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 능선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해가 진짜 얼마 안되서. 이 햇빛이 촥 옆으로 비치는게. 그림 같아요. 멋져요. 멋져요. 특별히 다양한 것 같아요. 주황이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야생 독수리도 쉬어가는 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화산섬의 절경입니다. 전망대에서 챙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산활동이 여러 번 일어나 생긴 현상인데요. 시기가 다른 용암이 뒤엉켜 바위가 층층이 나뉘어 보입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품은 정말 위대합니다. 전망대 아래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마데이라 과일로 당 충전을 하려는데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얘네가 겁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도마빈이 다 이리로 왔어요. 제가 먹다가 놔둔 배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순식간에 성사된 팬미팅 현장. 이번에는 직접 과일을 줘보는데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얘네 입 벌리는 것도 너무 귀엽고 처음 봐요. 이렇게 가까이서는. 산이 주는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해발 1800미터가 넘는 능선을 걷다 보니 날씨 변덕도 심합니다. 해발 1800미터가 넘는 능선을 걷다 보니 날씨 변덕도 심합니다. 눈을 눈에 잡고 있습니다. 전혀, 나는 많은 그리스도 흐름을 흐른다 보니 날씨 변덕을 흐른다 보니 날씨 변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에 올라가고, 바닥에 올라가고, 바닥에 올라가고, 바닥에 올라가고. 드디어 최고의 경치를 만나게 될 차례. 산을 뒤덮으며 구름이 바다처럼 흐릅니다. 마치 구름 속을 산책하는 듯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이곳이 너무 낙원 같아서 제 옆으로 멀리 보이는 바다, 저 앞에 보이는 푸른 산, 그 사이로 나 있는 길이 비현실적이에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제 앞으로 가는 여행과 길에도 계속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풍경이 살아있는 작품 같습니다. 벅찬 감동과 함께 마데이라 여행은 계속됩니다. 산을 내려와 북쪽으로 향합니다. 화산섬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 마을을 찾아 세이샤로 갑니다. 섬 중앙에 산이 솟구쳐 있어 도로를 내는 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마데이라의 북쪽은 가장 늦게 개발돼 가장 오랫동안 고립된 지역입니다. 근사한 모래사장은 없지만, 화산은 용암으로 만든 천연 수영장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안으로 돌출된 땅을 개척해 경작지를 만들고 마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인구 7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 세이샤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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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가이드인 루이는 자타공인 세이샤 홍보대사입니다. 루이는 대대로 세이샤에 살아온 또박이로 마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루이에게 마을의 역사는 곧 가족의 역사입니다. 루이의 역사는 곧 18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루이의 역사는 곧 1885번에 있었습니다. 루이의 역사는 곧 1885번에 있습니다. 루이의 역사는 곧 1885번입니다. 이 곧 1885번에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건물마다 만들어진 시기가 새겨져 있는데요.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역사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1,759년에 지어진 공간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포도 숙성되는 냄새가 확 나는데요. 루이 집안의 양조장입니다.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딱 이 문지방 넘어오자마자 한 300년 정도 뒤로 확 뛰어넘어온 느낌이 들 정도로 저 문이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완전 갑자기 옛날이 됐어요. 너무 이 경돌도 그렇고 이랬고. 갑자기 돌을 보여주는데요. 뭔지 짐작은 되시나요? 3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느껴집니다. 가족들이 마시기 위해 만든 와인들인데요. 루이가 건넨 건 오크통 뚜껑입니다. 벌써 취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된 와인입니다. 식전주로 먹는 용인데요. 루이에게도 특별한 와인이랍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만든 와인이랍니다. 루이의 집 인사용에도 말이오? 루이의 집은 잊지 안전합니다. 루이가에도 백인oul 그의 가입한 전통 상당력의 전통 상당력은 루이의 집에서 가볍고 있는 아이오이 루이의 집에서 발전하여 루이의 집에서 100은 우리 Bau시가 루이의 집에서 100은 치고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유산. 루이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루이의 역사이자 세이샬의 전통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데이라는 포르투갈어로 나무를 뜻합니다. 섬을 발견한 포르투갈 탐험대가 울창한 숲을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물이 부족한 화산섬 주민들의 지혜입니다. 고개가 없는 순수한 물.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사지의 샌드헥렛. 감사합니다. 작은데 아주. 미용이 없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겼네요. 작은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어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숲으로 갑니다. 섬에서 나무가 가장 많은 지역, 월계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라우리 실바입니다. 마데이라가 마데이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죠.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bana. 월계수 나무가 지금 우리 모두 아브라우에 가죽됩니다. 잘 물리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기도되면 그게 다지요.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월계수 나무가 동그라든지 사람의 있습니다. 월계수 나무가IR 투자입니다. 온몸으로 전해지는 나무의 생명력. 마데이라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 느낌이 제가 생각했던 보통 나무의 느낌보다 훨씬 더 폭신하고 포근해요. 이걸 이렇게 딱 한번 안아보는 걸로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 꿈속을 걷는 듯 몽환적입니다. 라우리 실바에선 1년 내내 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기, 어느aya, 이 나무에는 건가의 액essä입니다. cuando flows from Atlantica e derrubado 여기 우린 has been living other than which imitam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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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랑 물이랑 이 산이랑 이 이끼랑 서로 다 없으면 안 되는 뭐라도 하나 고리가 빠지면 끊기는 자연은 숲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숲은 마데이라를 품었습니다. 지금은 마데이라 사람들이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데이라가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늘 돌아오고 싶은 루시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공기가 안팔라. 포도 향기만 제 주위를 딱 감싸고 있는 느낌이에요.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엄마...